아 예 청미래 농원입니다 어제 이제 포크렌 와서 나무를 캐는 작업을 했구요 뿌리가 지금 많이 나와 가지고 뿌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쌓아 놓은게 뿌리고 이렇게 오른쪽에 이렇게 제가 따로 뽑아 놓은게 원등치 나무입니다 참중 나무 원등치 나무 수령으로 보면 정말 5년 이상 된 그런 나무들이구요 이런 나무들 다시 저희가 식재해서 심으려고 뽑아 따로 빼놓은 거구요 이런 거를 판매 하려고 합니다 원등치 나무도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판매 하려고 하고 있고 산에 식재 하시는 분들은 작은 묘목을 갖다 심으면 나무가 풀에 치이거나 잘 살진 않습니다 이렇게 큰 묘목을 갖다가 식재를 하시면 바로바로 활착을 하고 내년에도 많은 자묘들이 나오면서 또 순도 생산할 수 있고 이런 나무들 이거 하나로 취급해서 드리는 거구요 2년생 묘목으로 저희가 따로 빼서 드릴까 했는데 요거는 좀 포장하기도 너무 좀 두껍고 뿌리도 사실 요런거는 요기 잘라 가지고 오른쪽 부분은 근삽으로 한번 해보셔도 되구요 근삼묘가 적어도 한 두개 이상 나올 것 같고 이 자른 부분 왼쪽은 식재해도 잘 살아요 이렇게 식재해도 되고 일석이조 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요런거 무시무시 하죠 이런 나무들 갖다 식재하면은 잘 큽니다 이 나무는 이런거 그리고 요것도 요거는 따로 저희가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로 해서 드립니다 요 원등치 나무 하나를 복불복으로 해가지고 드릴 거니까 이 원등치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화물 배송으로 해가지고 발송을 해 드릴 겁니다 착불로 착불입니다 화물 착불 충남 논산에서 가장 멀면 16만원 정도 하구요 충청도 관내면은 10만원 안쪽 뭐 대전이나 공조 이런 쪽은 5만원 정도 이렇게 착불로 되는 것 같은데 화물 배송으로 배송 가능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010-8295-9689 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